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3강으로 제 7단원의 세 번째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14쪽부터 217쪽. 통일 제국의 등장, 페르시아의 제국의 발전. 페르시아 제국 그러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이란을 말합니다. 자,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첫눈에 페르시아 제국의 변전 과정을 한눈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여기에 보면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고요. 페르시아가 있고, 뒤에 가면은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러죠. 원래 고대 이전에, 삼북시대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가 뭐죠? 고조선이잖아요. 근데 원래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이에요. 조선. 근데 왜 고조선이 됐죠? 자, 고려 이후에 세운 삼봉 전도전과 이성계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는데 그게 바로 조선이죠. 조선, 조선으니까 겹치죠. 그래서 옛날 것을 고자로 붙여서 고조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도 보면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두 번이 나오니까 앞에 전에 페르시아는 왕조 이름을 따라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뒤에는 사산왕조 페르시아로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 있는 데가 여러 나라, 페르시아, 히타이트, 유대, 블레셋,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바로 뭐였어요? 아시리아였죠. 아시리아.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통일했는데 최일세기도 되진 못하고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재통일한 나라가 바로 뭐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비시 555년에서 9년에서 비삽니까? 자, 아시리아가 통일 이후 오리엔티 지역을 재통일한 나라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다. 자, 페르시아가 이와 같이 약 200년 넘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 이 지역을 다시 페르시아가 어디에서 멸망하냐? 알렉산드로스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BC 303에. 알렉산드로스 그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마케도니아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 지역은 지역이 즉 알렉산더 제국이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이 다시 알렉산드로스가 또 지병으로 젊은 나이에 바로 죽어버렸죠.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두 개로 쪼개져요. 파르티아와 박트리아로 갈라집니다. 이를테면은 얘가 알렉산드 제국이라고 하면은 이쪽 지역은 파트리아 그 다음에 오른쪽 지역은 박트리아로 변하고요.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있는 이쪽은 나중에 여기는 로마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갑니다. 자 그래서 파르티아 파르티아를 또 멸망시키고 생긴 왕조가 바로 뭐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다 이 말이죠. 박트리아는 그 지역이 무너지고 나서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넘은 쿠샨 쪽에서 멸망이 되고 나중에 여기는 인도에 쿠샨왕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페르시아 여기는 이슬람 세력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봐보고 다음 지도로 한번 더 봐보겠습니다. 자 지도 두 개를 제가 볼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 원래 이 지역을 아시리아가 이렇게 통일을 했죠. 아시리아 나오죠. 근데 이 지역이 멸망하자 누가? 페르시아가 더 높게 이렇게 페르시아가 이렇게 높게 이렇게 통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에서 이걸 멸망하고 알렉산드 제국은 더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 제국이 알렉산드로가 죽자 바로 없어지고 나서 이 지역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 지역이 이제 이 지도로 보면 세계로 특히 이 지역이 박트리아로 여기는 파트리아도 시리아 여기는 로마에게 로마에게서 복속이 되고 여기는 파르티아 여기는 박트리아 보세요. 여기 파르티아 여기 박트리아 여기는 이제 로마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파트리아가 BC 248년에서 약 500여 년간 하다가 어디에 의해서 사산왕족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다시 이 제국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박트리아는 뭐예요? 쿠샨 인도의 쿠샨족에 의해서 인도의 북부지방인 간다라 지방이라는 쿠샨왕족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 자 교과서 214쪽 보겠습니다. 1번. 페르시아가 강력한 통일제국을 형성하다. 페르시아의 서아시아 통일 자 서아시아 재통일이 되겠죠? 자 처음에 통일한 나라가 뭐였어요? 아시디아 아시디아에서 재통일한 나라가 바로 뭐예요? 아케미네 상조 페르시아의 말이죠. 자 최초의 아시디아가 어째어요? 철제 무기를 앞서에 오리엔테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다. 기원전 6세기경. 그러나 다시 5세기 중에 559년에 멸망하게 되죠? 멸망. 강압적인 통치로 인한 피종목민의 반발로 통일 후 1세기도 한 대에서 멸망한다. 언제 멸망했죠? BC? 559년에. 바로 어디에게요?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시디아가 멸망한 뒤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으나 기원전 6세기에 즉 559년부터에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오리엔테 지역을 다시 재통일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215쪽 보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아시디아 이 지역이었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다시 넓게 이렇게 재통일했다겠죠? 그랬더니 페르시아가 여기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리스를 침범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한 세 차례 침이 벌어지만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동일. 분열됐던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했다겠죠 이렇게 발전. 기원전 5세기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 그래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배가 됩니다. 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여기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내로인에 아테네가 중심이 되면서 여기에 의해서 여기 대 페르시아 전쟁이지만 패하게 된다 이 말이죠. 패하게 된다. 그 패하게 되면 페르시아가 멸망하지는 않죠. 그리스를 먹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 병사가 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뛰어간 거리가 몇 킬로? 42.1km에 마라톤의 유효생이 있으면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되죠. 자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자 승리하자 아테네가 이 왕후에 있는 왕에게 승리했습니다. 전화기에서 병사가 하나 쉬지 않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전화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겠죠. 그렇게 중심. 그래서 그 병사를 기르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뛰어온 거리가 42.1km 그래서 그걸 마라톤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 다음 214쪽 15쪽 걸쳐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방식 강력한 중앙집권 제도를 실시합니다.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지역에 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 각 지역에 20개 지역에 파견합니다. 총독을 파견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 총독을 또 쬐요. 총독이 변신해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총독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변합니다. 그래서 총독을 감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어떻게 하는가 잘 들어봐라 해서 왕의 귀 잘 듣고 잘 봐라. 왕의 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정비하고 역참질시입니다. 도로를 정비합니다. 왕의 길이라고 해서 여기 보세요. 사르디스. 수사 있죠. 여기에서 이 거리까지 이것을 왕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가 무려 2400km 정도입니다. 2400km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약 한 320km 정도 잡으니까 38에 24 거의 8배 정도 길이가 되겠죠. 한 7.5배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왕의 길이는. 그러면 이 엄청난 길이를 말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여러 건데마다 무엇을 써요. 역참재. 역참재 신속하게. 역참재는 바로 뭐예요. 거기에 말을 기우고 있고 말을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숙소가 있죠. 그래서 관리들이 신속하게 왕의 명을 받들고 가고 또 전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에 바로 역참재니까 우리 조선에서 제가 공부할 때 설명했죠. 그래서 문경세제에서 역참, 역원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이나 대구 이쪽까지 관리를 벌려보잖아요. 말을 타고 가야 되니까 갈 수 없잖아요. 말이 30, 40km 오면 지치잖아요. 그럼 지친 말을 또 어째요. 역원에 있는 그 싱싱한 말을 타고 다시 또 타고 지친 말을 났던 것도 올라였던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해가 지면은 또 어째요. 거기에서 자고 하는 거. 그 다음 관용정책. 피종복민에 대한 관용정책으로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했다. 아시리아는 강압정책으로 일색이 못해서 널망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정책을 패서 이렇게 안정되겠다. 아시리아의 최대 영역. 페르시아 영토. 녹색으로 이렇게 다 기당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오랫동안 번영하였으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서에 의해서 몇 년에 빛이 330년에 멸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서에 의해서 이 땅이 다시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넓힌 것이 바로 뭐예요. 알렉산더 제국이 되죠.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요거이 멸망하고 나서 이 지역은 이 세 지역은 로마로 가게 되고 여기가 뭘로? 파트리아. 여기가 박트리아로 갈라진다. 그러겠죠.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의 유적지가 지금도 이렇게 얼마나 큰 대제국이었는가를 알 수 어마어마하죠. 이 건물에 타만 그러는데 이게 웅장한 건물로 있었고 있을 때 얼마나 컸느냐 과거에 이 웅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력한 통일제국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 중앙집권제들을 실시했다 했죠. 페르시아는 전국을 20개 주로 나누고 총독을 파견하여 이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왕의 귀 왕의 눈이라고 하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도 보면 주나라의 봉건제가 멸망하고 최초통일한 진나라의 시왕제는 무엇을 했어요? 군현제를 중국에서 군현제 군현제는 뭐예요? 중앙집권통지방식처럼 자기가 직접 관리들을 파견해서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역참재정비 수사에서 아까 봤죠? 사르디스에게까지 왕의 길은 총 2,400km 이래는 페르시아의 중심도로였다. 왕의 길은 도로 곳곳마다 역참을 설치하고 말을 두고 또 숙소를 자고 갈 수 있는 거 함께 말을 제공하여 공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했다. 그 다음 피의적목민에 대한 관용정책 페르시아는 피의적목민에 고유한 종교와 풍습 등을 존중하고 관용정책을 뺏기에 이들의 정의 비위도 적었다. 그래서 세금 잘 받치고 말만 잘 들으면 그게 종교와 풍습을 다 인정했다면 그래서 곳곳에 많은 피의적목민들에 페르시아 왕이 공물을 바친 사신을 바치게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도로와 역참재의 정비가 페르시아의 정치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발표해보자. 도로와 역참재 정비로 공무수행하는 사람들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여 왕의 명령과 전국에서 보고사항이 잘 전달되면서 중앙집권 제재를 왕립할 수 있다. 중앙집권 강력한 또한 왕의 길을 통해 사신이나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여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줬다. 두 번째 페르시아의 피의적목민에 대한 정책이 아시리아와 어떻게 아시리아는 완전히 강압통치를 했다겠죠. 페르시아는 관용정책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아시리아는 이승이 도목과 멸망했죠. 아시리아는 피의적목민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등 가혹한 통치를 하여 피의적목민의 반란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 멸망. 반면에 페르시아는 피의적목민의 고유한 종교와 풍습 등을 존중하는 관용정책을 펴서 피의적목민의 저항이 작아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강하면 부러진다 그러죠. 여러분들 약한 것은 잘 휘지만 부러지지 않죠. 그래서 강보다 약. 이런 설화가 되는 거 우리 있죠. 어떤 지나 길가던 행인의 코트를 벗기기 해서 바람하고 해하고 내기 하잖아요. 바람은 자기의 힘으로 막 벗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단추를 잠그고 돔찌를 못벗게 해는 어째요. 햇볕을 짜는데 더우니까 스스로 벗어버리더라는 삶의 지혜입니다. 자 사상왕조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그 지역에 아까 지도에 설명했죠. 왼쪽 지방으로서는 파르티아가 쓰고 오른쪽 인도 중앙아시아 쪽으로는 박트리아가 이렇게 설립하게 된다 이 말이죠. 파트리아의 건국가 멸망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 세계에 멸망한 후 기원전 3세기 중간에 메소포타미아 동부지역에서 이랑의 유목민이 나라를 세우고 500년간 범사했으나 본성한 나라가 바로 뭐였다? 파트리아다 이 말이죠. 그 후로 로마 제국과 여러 차례 전쟁을 하면서 점차 쇠퇴하고 그 자리를 누가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다시 파트리아를 세우게 된다 이 말이죠. 파트리아도 그 다음 파트리아 건국가 멸망 파트리아와 같은 시기에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일부지역에서 그리스인들이 세우고 중앙아시아와 인도 서북지역에 그리스인들이 인도에서 배웠지만 대표적인 지역이 뭐예요? 간다라치마 간다라미술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로 서면서 알렉산더 든데아라는 주요 지역의 마을을 건설합니다. 그때 그리스인들이 와서 정착하고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 바로 간다라지방 이 지역이 바로예요. 인도의 쿠샨에 의해서 멸망 그래서 이 지역은 나중에 인도의 쿠샨왕조 가 성진하는 그래서 쿠샨왕조의 카니슈카 왕때 같은 때 보면은 대승불교와 뭐 간다라미술이 발달하는 것 인도에서 이미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다음 216쪽 사산왕조 페르시아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3세기 초 페르시아로 해체하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어디를 파르테아를 멸망시키고 메소프타민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으며 조로아스토교를 국교로 삼았고 동서무역으로 변형을 누렸으며 여러 차례 로마 제국들의 왕제치임을 물리치고 힘이 강했죠. 그러나 7세기 이슬람전에서 멸망합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이렇게 이 지역이 바로 뭐였어요? 파르테아였잖아요. 파르테아 이 지역이 박트리였죠. 이 지역은 나중에 인도에 몰려 쿠샨왕조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시리아 쪽 아 뭐여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이쪽 있는 데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의 영향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파트리였던 사산왕조 페르시아 로마하고 많은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로마 황제도 침입을 다 물리치죠. 2 216쪽 17쪽 넘어가서 봅니다. 페르시아의 국제문화적 문화가 발달하다 국제적 문화 관용정책 정복지의 문화를 수용 국제적 성격의 문화가 발달합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왕국유적 아까 지도에서 봤죠? 여러 나라의 검증양식이 반영됩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은과 유리로 만든 그릇이나 도자기 동아시아까지 중국을 걸쳐서 인도 중국을 걸쳐서 비단길을 걸쳐서 우리나라에 가야지 그래서 우리 신라시대 때 보면 유리 제품이 나오고 그러죠? 유리 그릇 그 다음에 보검이라고 서역하고 교역했던 서역 페르시아 를 말합니다. 그 다음 종교로는 조로아스터교 특징 세상을 선한신과 악한신의 대립으로 의해 최후의 심판사상 불을 숭배합니다. 영향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이 영향을 줍니다. 조로아스터교 좀 더 보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왕조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 조로아스터는 이 세상을 선 광명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와 악의 신인 아리만의 대립으로 보았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선한신을 믿게 되면 최후 심판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으며 아우라 마즈다의 상징인 불을 숭배했다.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는 나중에 유태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까지 전패됐으나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나중에 이슬람에서 7세기에 멸망했다. 했죠. 다음 자 페르시아의 국제적 문화의 발달 유물들을 보겠습니다. 자 페르세폴리스의 왕군으로 들어가는 망국의 문에 보면은 그중에 일부죠. 이 지역에 보면은 인간의 머리를 가진 황소상은 아시리아 양식 기둥머리는 그리스 양식 그 다음에 또 이집트 양식들이 요런 것들이 다 어쨌다고요. 짬뽕이 되어있다 이 말이죠. 복합 국제적 인물 그 다음에 1번 보면은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강력한 가장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사자머리 장식의 뿔잔 자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산왕조 2번의 이 그릇은 신라에서 발표됩니다. 경주의 황남대쪽에서 발견된 동물무늬 잔으로 사산왕조 페르시아 유리해점 이런 동물무늬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영향이 아니거든요. 이건 서방 서역세계 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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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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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산왕조 유리공예 비단계를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던가 페르시아가 얼마나 국제적이었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조로아스터가 다른 종교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보면은 조로아스터교는 이 세상의 선의 신과 악의 신으로 대립으로 보고 선한 신을 믿으면 최후의 심판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천국과 지역 구세주의 신앙 최후의 심판 아우라마지다라는 선의 신을 중심으로 한 일신논동의 교리는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217조 이제 오늘 배운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상당히 좀 긴 내용이죠. 거의 한 8세기 한 800년에 한 800년에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루어진 이 역사 이야기를 지금 설명했었습니다. 사실은 자 아시리아가 통일했다가 그 지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했다가 또 페르시아가 알렉산드 제국 알렉산드로에서 멸망했다가 그 지역이 다시 어째요 파트리아와 박트리아로 갈라져 살다가 파트리아 지방을 다시 이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지배라고 박트리아 중앙아시아 적으로 인도의 쿠샨왕조가 지배라고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7세기에 어째요 이슬람에서 멸망하고 나중에 쿠샨왕조는 인도의 지방에다가 나중에 무굴 제국 이럴까 그래서 오늘날 인도가 됐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1번 7세기 오리엔티로 통일하였으나 강압적인 통치방식이 일찍이 멸망했다. 어느 나라 했죠? 오리엔티로 최초로 통일한 나라 아시리아 아시리아라도 아시리아라도 그죠?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어디에 본토를 침략하였으나 실패했다. 넓은 제국을 다 통치했고 또 어디까지 갈라 지중해를 넘어서 그리스 그러죠? 그리스의 본토를 침략하여서 세 차례 침략했으나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실패했다. 겠죠? 다음 세 번째 페르시아는 전국을 20개 주로 나누고 강력한 중앙집권을 펼치기 누구를 파견했었어요? 총독을 파견했다. 근데 이 총독이 배반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잘하고 있는가 이걸 감독하기 해서 감독관을 파견했죠? 감독관을 파견. 이 감독관을 파견했는데 이 감독관에게 했었죠? 왕의 눈 왕의 귀라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왕이 눈처럼 잘 보고 잘 듣고 왕에게 보고 하는가. 다음 세 번째 페르시아님이 믿었던 먼교는 선한 신인 아우라마즈다 즉 를 숭배하였다. 불을 숭배하고 선한 신인 천국 간다 했죠? 무슨 교죠? 조로 아스 터 교 이 말이죠. 그래서 훗날에 어디에 유대교 크리스트교 그 다음 이슬람교 영향을 줬다 했죠? 다음 두 번째 옳은 내용은 형표 틀린 내용은 에스페이오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정복민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아니죠?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페르시아가 뭐예요? 아시리아 페르시아는 어째어요? 정복민을 관용적으로 되어있다. 이거 틀렸죠. 다음 박트리아는 그리스 문화를 중앙아시아에 보금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맞죠? 자 이 지역에 이 지역 왼쪽이 바로 뭐였어요? 파트리아 오른쪽이 뭐였어요? 박트리아 그러죠? 이거는 쿠샨 쪽이 이어서 나중에 인도로 되고 파트리아는 어째요?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이슬람권으로 넘어가게 되죠? 맞죠? 박트리아 다음 세 번째 페르시아는 국제적인 문화를 가졌다. 모든 종교와 문화 관용적으로 받아야죠. 맞죠? 그래서 국제 그 다음 세 번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관련이 있는 거 자 얘기해서 봅시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나중에 생긴 게 뭐예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 먼저 생겼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관계에 있던 건 뭐였어요? 강력한 통치 왕의 길 도로 역참제를 어디에서 사르디스 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사의 무려 2400km를 그러죠? 그래서 곳곳에 역참제는 뭐예요? 말과 숙소를 두고 신속히 이렇게 공문이 전달되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로마 왕제 진임을 곁에 시키던 왕은 뭐예요? 사산왕조 페르시아 자 디귿과 니을은 뭐예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이야기죠 기역과 니은 왕의 길과 니은은 바로 뭐예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굉장히 야간 거의 10세기에 관계되는 거의 한 천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이 역사 이야기를 이 짧은 정말로 한 시간에 30분도 안된 시간에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러분들 차분히 다시 한번 교과서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립해보고 모든 것들은 선생님에게 질문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7단원의 제 마지막 네 번째인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44강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